저희가 영화표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댓글을 주신 분들에게 영화표를 두 명을 골라서 주시거든요. 지금 딱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분 드려야겠다 말씀하시면 바로 그냥 나갑니다. 저희가 따로 선정 과정이 없어요. 제가 몇 개를 소개하겠는데 말씀 주시면 됩니다. 딱 두 분입니다. 지방소멸위기 관련해서 범길이님 여태까지 효율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했으면 됐지. 이제 지방힘 좀 써라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룰루랄라 롤로님 실제 저의 직업군만 봐도 서울, 경기 지방으로 가면 급여도 다르고 하는 업무에 덩치도 다르니 내려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현실성 있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맨 끝이 기타로 끝나는 님인데 지방에서 청년들이 어떤 직장과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지 도지사님들 제발 수치만 보지 마시고 여러 매체와 청년법안들 두루 살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현실적인 목소리로 주셨고요. SP님 진짜 말 되는 게 두 분 말씀이 말 되는 게 정치적으로는 영원함 갈라놓은 게 옛날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원함만 공멸하게 생겼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4번 드리고 싶어. 2분 드릴까요? 저는 첫 번째.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SP님 일단 강기정 지상님의 선택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영화표 2장 날아가고요. 2분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님 제가 사는 영주시의 경북이네요. 메가박스가 없지만 저희가 메가박스 티켓 지나가거든요. 영화 티켓 주신다면 광주에 가서 영화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분들 해야 되겠는데. 이분도. 그거는 강기정 시장님이 그분을 선택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초청. 그다음에 윤채인님. 처음으로 화기애애한 썰전이네요. 광주시장님, 경북도지사님 보기 좋아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정병현님은 다음 지방선거 때는 두 분이 지역을 바꿔서 도전해 주세요. 통합의 의미. 저는 첫째 분이 이제 수도권 투자했을 만큼 했으니까 지방해라 이제 그 말이 우리 말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철우 주사님 여태까지 휴일 때문에 수도권 집중하시면 됐지 이 말씀이시죠. 저희가 원래 두 장만 나가는데 이철우 주사님 픽으로 한 분 더 세 명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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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